한 번 체험해 보려고 다운받았다가 다운받은 했다가 바로 뛰었어요 왜요? 아니 뭐 별 재미도 없는데 계속 하게 되더라구요 유럽트럭보다 더 하죠 파밍요? 파밍요? 네 아니 뭐 재미도 없는데 계속 막 심어 놓고 채취하고 팔로 가고 나상의 게임 아 그래요? 나도 한 번 저기 일단 해볼까? 그래가지고 바로 뛰었어요 이건 멀티로 해야 돼 근데 멀티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 땜에 그립 잃으신 것 같은데 와 이거 다 기어가네 여기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덕분에 혼자 꿀 까네요 처음 할 때는 그냥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하는데 하다보니까 재밌더라구요 재미있기보다는 그게 그냥 하게 되던데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지 어이구야야 이게 재밌다구냐 이거를 아니 트랙터 사는 맛이 있어요 트랙터하고 석 땅하고 트랙터 그거 너무 비싸던데 이거 장비랑 땅은 안 사고 트랙터 사요? 아니 근데 트랙터가 없으면 딱 나누면에도 놀려야 돼요 트랙터 한 대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? 여러 대 쓸 수 있어요? 네 여러 대 굴릴 수 있어요 아 2군 고용해서 근데 저 진짜 1군 고용 안하면은 멀티 한 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구요 진짜 한 4시간? 근데 그 이후로 안 담으세요 네 왜요 시간 못 맞췄죠 아 시간이 안 맞아서 한 4시간 그냥 스킵되던데 4시간 덕분에 같이 그냥 같이 용사짓는 거예요? 푸마씨 푸마씨 뭐지? 그거 그거 돈이랑 또 줄 수 있는 거 같던데 그 게임 뭐 쉽지? 근데 되게 재밌었던데 마성 게임이라니까요 아 진짜 마성 아 왜 이래 이 일이지? 그럼 비켜주시죠 그나저나 저는 여유로운 네토라님 너무 악착같이 따라오시는데 가로수님의 앞길을 막겠다 진짜 막으시는데 제 앞길을 막는 게 아니고 터보님 앞길도 같이 막으시는데 아 가로수님 시간 좀 한번 해보세요 아 페널티 두세요 페널티 두시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페널티 두시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페널티 먹었다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오오오 설마 여기서 설마 여기서 설마 여기서 설마 여기서 설마 DS기 뭐야 ickets 그 그 그랜드호텔 거기서부터 추월을 하시네요 도라님이 도라는 님은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니 설마 올거 설마 올거 했는데 와 해요 도라님은 설마 하는 순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아 저 못하냐 이러면 이미 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순간 조심해야 되는 거에요 다시 뒤에 오면 진짜 제일 무서워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들어와요 그냥 쑥 들어오고 그냥 쑥 나가요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컨택도 진짜 큰게 없어요 그러니까 쑥 와서 간다니까 라인 그냥 딱 캐치한 라인 보고 그냥 내려가니까 브레이킹 미스가 없으니까 자유사제로 라인을 가져가시니까 내가 인에서 한번 따여가지고 인을 막았단 말이에요 아웃으로 그냥 따였어 캐나다에서 도라님 계신데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도라님 칭찬하는 거에요 안 말리려고 안 덜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밑에 메세지 마요 밑에 메세지 아 이거 뭐 한 대씩 다 나가 떨어지네 지금 나도 말렸다 중간이네 도라님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안 나갔다 바로 뒤에 오시면서 바로 뒤에 오시면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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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란 말은 안 할게요 실수 하나만 해줘요 도라님 잘 실수했다고 실수했다고 막 그러실 분인데 아 불어돌이 찍은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나가면 다 끄기죠? 네 다 끄기는데 잔실수잖아요 제가 추월 당했는데서 피해가지고 아 십스 하셨구나 멀픈 문으로 들으셨어요 오 코컷 오 페널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도 뒤에 10초간 멀인 것 같아 아 거기서 브레이크 좀만 찍을걸 잠깐만 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 오 뭐지? 제로순위? 아 경계할 수 없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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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러블 완팍? 3등 뭐지 이거? 어 무지리? 이런게 무지리인가요? 뭐죠? 룰 설마 그거에요? 어? 어? 힐링도 리폐요다 아 이 차 끝까지 같으면 꼼으로 하는건데 아싸 2등 2등 으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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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멘